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현입니다 얼마전에 올린 병맛 스킨십 몰카 잘 보셨습니까? 이번에는 스킨십 몰카 2탄을 준비했습니다 2탄은 부처의 사친 하얀이 얘기할건데요 하얀이한테는 병맛 스킨십이 아닌 싸우는 상황에서 하얀이가 말릴 때 설레는 스킨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이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얀이의 반응이 어떨지 제가 싸대기를 맞을수도 있어요 왔어 왔어? 왔어 안녕 괜찮아? 괜찮아 인간은 적응해 동물이라더니 환상적인 아이오 뭐 먹을래? 나는 커피 커피? 또 나야? 응 또 나야? 다리가 아파 알았어 알았어 다 먹은거에요? 뭐야? 잘 마시겠습니다 네가 다치니까 속상하다 속상하다고? 웃고있으면서 멈축하네 대가리 염색을 이상하게 해 이거 뭐야? 처음에 예쁘게 해주셨는데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다시 하려고 또 하려고 오 몇시인데 하나? 빨리와 어디긴 카페이지 알았어 시끄러운데? 오빠도 시끄러워 나도 시끄러워? 오빠가 엄청 시끄럽잖아 오빠가 탐나잖아 다 왔다 안 났나? 시끄러워 왜 안 오냐고 5분 걸렸는데 5분 아까 말할 시간에 뭐라고 말할 시간에 응? 뭘 그렇게 쳐다봐 나 안 온 거 간다 표정 오빠 얼굴 너무 못생겼어 저놈을 저렇게 크게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? 왜? 왜? 네 아니 너는 염색을 다시 할거야? 응 돈 아깝다 나? 응 근데 예뻐지려면 오빠 응 해야지 이뻐져서 누구한테 잘 보려고? 너 나 좋아하냐?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확실해 그 부분? 완전 확실해 세게 얘기하네? 세게 확실해 세게 확실해 추천 좀 해줄까? 응? 염색을 파란색으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? 왜? 응 응 왜? 응 아냐아냐아냐 파란색 생각해볼게 그래? 응 아 되게 시끄럽네 아 시끄럽긴 하다 짜증나네 진짜 오빠 오빠 오늘 너무 못생겼다니까 그렇게 하지마 왜? 왜? 너 싸움 잘하는거 아니지? 못하잖아 너 싸움 못하잖아 너 싸움 못하잖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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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네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거든요 좀만 볼륨 좀 줄여주세요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멋있었어? 응 반했어? 그건 아니고 확실히 아니지? 확실히 아니지 확실히 아니지 완전 찐으로 아니야 왜? 하지마 그냥 뭘 하지마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더럽게 뭐 아니야 진짜 아 코딱집 하지마? 어 하지마 진짜 뭐 묻었는데 응 손 씻고 와 아 창피해 죽겠어 아 너무 시끄럽다 진짜 아 진짜 그냥 가지마 가지마 하지마 저기 아저씨 네 아니 제가 아까 볼륨 좀 줄여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? 아니 뭐 문제 될 거 있어요? 내 걸로 내가 보는데 볼륨 최고로 하신거 같은데 좀 작게 했어요 이거 작은거에요 소리가 너무 크다니까 크면 얼마나 컸다고 그러는데요 아저씨 뭐해요 사장이에요? 사장이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너무 소리가 커요 지금 계속 신경 쓰니까 저희가 대화가 안되니까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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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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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오라고 아 나오라고 아니 말을 해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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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지금 뭘 그렇게 잘못한지 몰라요 지금? 몰라요 네? 아저씨가 지금 아 아저씨가 지금 아저씨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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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죄송합니다 앉아봐 빨리 오빠 싸우지마 근데 뭘 싸우지마 사람들 있죠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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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말해도 안될 것 같아 아 나봐 아저씨 아저씨 또 시끄럽게 하셨네요 또? 아니 내가 뭐 시끄럽게 하는데요 아저씨가 괜히 오지앗 떠오르는거잖아 아 아 짜증나네 진짜 아니 뭐 여자친구에요 어? 아 여자친구이면 어쩔거고 남자친구는 어쩔거고 뭐 우리 엄마만 어쩔거에요 아니 여기 이어폰 있네요 아니 조용히 아 아 아 아 고의 죄송합니다 니가 capit안함 몸통잠 confess 아저씨 시끄럽고 지금 이렇게 된거예요 나 때문이라고요? 누구 때문이요 아니 여기서 나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 아저씨밖에 없어요 아저씨는 왜 나한테만 그래? 짜증나 왜? 왜?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하지마 왜 안와? 일부러 가는거야 시끄러워 그냥 가자 자기가 자기 거 틀어놓고 시끄럽대 그냥 휘말리지마 저런 거 휘말리지 말고 가자 도저히 못 참겠다 나와봐 아저씨 왜? 일부러 계속 트는거에요? 내가 뭐했는데? 뭐야 너 너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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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라고 했어? 내가 얼마나 크게 들었던데 아저씨가 시끄럽게 아저씨가 시끄럽게 내가 언제 해? 아니 이게 뭐 언제 시끄럽게 했어 내가? 시끄럽게 안했어요? 안했어요 안했어요 진짜 뭐 좀 한번 해보자는거에요 지금? 뭐 해봐? 저부터 할게요 해봐 해봐 누가 더 섹시한지 봅시다 해봐 뭐? 그게 섹시한거에요? 그게 섹시한거에요? 그게 섹시한거에요? 그게? 한번 해봐봐 이 정도는 돼야지 아 뭐 진짜 왜왜 왜왜 이거 안살냐? 어? 어디신하지? 아무도 오빠 자꾸 입술이 나와 하하하하하하 그런거였잖아 그런거였잖아 아 그런거였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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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뭐하시는거에요? 아니 너무 시끄럽게 안그러워 안그러워 아니 시끄럽게 그러잖아요 아까 손잡고 막 그런거야? 뭐? 설렜어? 설렜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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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